악뚱이가 해야죠.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가자. 저기 갔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야, 하나. 미스 가슨이 원하구나. 안정적이야, 되게 안정적이야. 어디 맞고 들어가지도 않아. 클린슛이야, 클린슛. 오, 셋, 셋. 거의 1위가 있겠는데? 호구인데. 홍경기. 홍경기, 어휘경기가 좀 다릅니까? 그렇죠. 자기가 익숙한 경기자이니까. 희기범 씨한테 홍경기 맞죠, 본인. 5개 다 들어갔어. 거기다. 아이고, 딱! 아이고, 딱! 아, 4개, 4개 남았어요, 4개. 아이고, 딱! 아이고, 딱! 약간 흔들렸대, 마지막에. 아이고, 딱! 아이고, 딱! 아이고, 딱! 아이고, 딱! 아이고, 딱! 아이고, 딱! 아이고, 딱!